눈대 막상에 떨어지니 좀 설레 이걸 무슨 소리이냐 이거지 아 진짜 난이도 개 극혐 극..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요 대마침 나타난 전화 극혐 곰돌이님 리아여 레벨업구나 택택 포도알맹이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아니면은 전에 들어오신적있나 닉네임은 약간 익숙한데 반가워요 어? 옆에 무슨 아이템있었지 저 아이템있자 중요한 아이템 아냐 성원수 공격력을 막 200% 올려준다던가 TM40이었어 요기서 저걸 그냥 주지 않을거라고 주는 이유가 있을거라고 TM 사실 그냥주는거였구나 그냥주는거였어 아무 이유없는거였어 그냥.. 아 공중기술이지 공중기술이지 얘가 공중기술을 배울 수가 있나 그래 공중기술이면 한방이지 공중기술이면 한방이지 가능하구나 공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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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돈숭이 시대가 왔다 이제 야 그거 없어? 선제공격 손톱 없어? 선제공격 손톱 없어? 오졌다 선제공격 손톱 없냐?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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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넷 쳐봤어 있어 그 엠넷 들으면 되잖아 지금 아 이거 어차피 이 세이브 안되지 자 와라 끝났어 덤벼 그냥 한방 그냥 꺼져 어딜 어딜 그냥 플라이어택인데 덤벼 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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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뒷박했다 덤벼라 잘못했어 자 자 덤벼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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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방이 죽었잖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방금 한방이 죽었잖아 내가 다 아는데 궁궁궁님 나가서 내내가세요 저스키 이름이 뭐임? 잠시만요 이름 제대로 한번 볼게요 스키 이름이 스키 이름이 에어리얼? 에어리얼? 에어리얼이라고이라고 해야하나 에어리얼 레이스? 좋죠 한방이 죽였어요 제비바나 제비바나 아아 아아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을 꺾어서 그대에게 안겨질 거야 감상도 하실 거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뭐야 나도 에너지 많이 달잖아 궁궁궁님 미아여 아 나 아까 잘못했어 아까 그거 그거 슈퍼 맞는거 그걸로 하자 그걸로 해줘 그걸로 그걸로 아까 그 엄청 많이 단거 그걸로 해줘 아니 이러지 말고 잘못했어 아니 아깐 에너지 얼마 안달았다 오! 기대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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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단 일루와 야 재미봤지? 재미봤지 아까 일루와 일루와 다가와 베이비 컴온 나에게 사뿐사뿐 다가가 장미꽃을 꺾어서 그대에게 안겨줄 거야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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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배아 에이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가져가야죠 포켓몬 뭐 다 데려가야지 뭐 어니부비 키죠 예 예 네 6 가자 너 가자 선홍순 행복해야돼 그러니까 챔피언이 제일 약한 것 같애 이제 6이네요 그냥 히그다 히그다 다그다그다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암굿 암프렛 암프레셔 암 오케이 그러면 추천 제작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너 말구요 너 말구요 너 말구요 너 말이야 그러게 특성 정전기 저기 건물 안가요? 가야죠 이거 뭐야? 어... 안 배울래 달리는 곰돌이는 나가잖아 다 나가지네? 다 나가진다 나갈 시간인가봐 광합... 아 배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갈 시간인가봐 나갈 시간인가봐 나갈 시간인가봐 나갈 시간인가봐 나갈 시간인가봐 일단 여기가 전기 포켓몬이라서 싸울 수 있는 생각이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그거 뭐냐 경험치 이거 주자 뭐야 이거 블랙벤션 이건 물은 뭐죠? 백퍼 질벅이다 아... 질벅이? 질벅이도 여기섰나? 어머 이럴 수가 있나 나갈 시간인가봐 나갈 시간인가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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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벅이 바로 주잖아 그 뭐야 그... 그 뭐지? 그... 그 뭘까? 그 뭐였을까? 그... 그거 뭐였을까? 그... 그 오박사 오박사한테 주잖아 바로 질벅이 지나요 질퍽이 질퍽이 나도 나도 물 이러지마 나도 물 줘 아 물 줘 아 물 줘 어? 그... 그렇군이라니 스탱딘도 구현한거에요? 아 진짜? 오 레어 코에 앉아봐 앉아봐 가시만 가시만 저 레츠가 맥크로 해놨나? 아 이러지마 왜? 틀어줘 아 알았어 아 진짜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틀어줘야 돼 스프레이 아 진짜 스프레이 중요했어 뭔데 이게? 없잖아 없는데? 없잖아 넌 또한 나에 대한 지난 아픈 기쁜 추억 마음 깊이 그리워 하지 못하고 하나 나 이제 음... 없잖아 넌 또한 나에 대한 지난 아픈 기쁜 추억 마음 깊이 그리워 하지 못하고 나 이제 일본이야? 아 일본이야? 아 아이 안되네 저작권을 못 땄어 되게 비주류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뭐가 없나봐요 뭐 길이 이게 다인데? 뭐 하는 건가 그럼? 이거 눌러서? 아 이거 눌러서 뭐 하는 거구나 큰일 났다 에너지 없는데? 큰일 났다 에너지 없는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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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 아 이러지마 진짜 어? 왜이러지? 아 저 여기가 여기가 뭐야 그 리자드가 활약하기 짱 좋은 곳인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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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야 지금 호구야 지금 바다풍덩 지금 방금 엄청난 버퍼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전기가 안돌아가니까 이거 눌러야되나? 와 뭔지 모르겠어 어? 아 저건가? 이게 지금 전기가 안돌아가니까 이거 눌러야되나? 아닌데 자 불꽃 불꽃 예아 예아 아 여기 여기 안왔었네 불꽃 예아 불꽃 예아 불꽃 예아 불꽃 예아 불꽃 예아 불꽃 예아 너가 그랬을거 같더라고 버퍼가 엄청났을거 같더라고 순간 보니까 불꽃 예아 아 불꽃 예아 지금 계속 버퍼 심해요? 지금 2시간이 넘어갔어 이게 아마 2시간 단위로 녹화되는게 끊기거든요 그거의 원인일수도 있어 녹화 새로 시작해가지고 버퍼가 갑자기 확 많이 생긴거일수도 있어요 아 저 스프레이 진짜 너무 필요하다 지금은 안나와요 아 스프레이 갖고싶어 또 하나의 나 오예 두려워하지마 내 옆에 우동 난 오직 너를 위해 살고싶어 나를 믿어주길 바래 아버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09님 나가셨고 안녕하세여 아헤이 야 찌뻑이다 예시들이 나쁜놈인가? 어머 지금 보기가 공격했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09님 리아이요 야 쟤도 좀 세보이는데 페이크고 모래뿌리기 야 두다 지금 난리났는데 니가 공격못하냐 내가 내가 공격못하냐 지금 그 싸움인거 같은데 덤벼 덤벼 어 뭐야 괜찮아요 이길수있으니까 잡으라고? 아 잡아야지 맞아 맞아 큐일날뻔 했네 던져 빠스 던져 빠아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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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이거 오박스한테 줘야돼 다가오아 됐죠 파워 올렸죠 갑시다 이제 포켓몬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몬스톱을 사왕했다 이제 여기서 오박사한테 얘기를 걸면은 오박사가 아 오박사한테 갇겠다 아니구나 오박사한테 그냥 줄게요 별로 뭐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포켓몬이고 박사님 가져요 갑시다 자 마트 가서 몬스톱을 좀 사줘 자 불꽃새래 어머 이럴수가 있나 입살나누기로 한방위 죽일 수 있는 애죠 빠쎄 이렇게 한방위 죽일 수 있죠 음 뭐지 다시 한번더 얘로 가구요 내룸이면은 격투 포켓몬으로 죽일 수 있어요 윙어택 가자 좀 세네 다시 포켓몬을 바꾸자 다시 이친구로 바꾸고 피카츄 다시 써야지 피카츄가 주인공이니까 가자 다시 물포켓몬으로 바꿔서 자 워터건으로 한번 쫙 뿌려주면은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야 이거 지금 이 스피드로 쭉 가면은 오늘 안에 깨겠는데 엔딩 보겠는데 이거 거의 끝까지 다 왔잖아 여기만 너도 챔피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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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그다 공동물이죠 아마 제자들한테 몬스헅을 안써지겠죠 너도 챔피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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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하는건데? 죽여야돼? 아 이러지마 포켓몬도 안 바꿔주고 이제 시작이야? 오렌지 제도야? 아니 왜 못 도망가는건데 원래 도망가지 못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근데 파도타기가 없어가지고 섬이 있으면 얘가 알아서 수행해서 가야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아 더블팀 안벼어 안좋잖아 기팥밥삐용 참깨면 너도 챔피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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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이러지마 자 가다리 잡았죠 피전도 방송 방송하고 끝나요 자 갑시다 자 통과했어 кон행 rug 목표 gl us b twice 자 자 자 큐어택 합시다 야 아보크 센데 진화했죠 로사 포켓몬드 진화했어요 로이 포켓몬드 진화를 했네요 오우 수명가루 자 일단 로켓단 잡았구요 뭐를? 아 에너지 회복? 자 리드리나 자 썬더볼트 한방 두방 자 이친구는 직접 공격하면은 독걸릴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직접 공격하지않고 원거리 공격해주는게 좋습니다 이런 어 말해 매튜야 말해 아이씨 아이씨 활축가져 그래 활축가져 활축가져 너 마지막이야 이건 있으니까 틀어줄게 이건 있는거 내가 아니까 자 이리와 흐흑 네게 허락된건 두렵기만한 꼭신 미래를 아예고 나를 깨운 꿈에 모든걸 걸고 어어 피카츄 썬더볼트로 끝내줘고요 안 끝나네 오늘도 한 시간이나 지났네 어 뭐가 한 시간이나 지나 그러게 벌써 오늘이 된지 한 시간이나 지났네 이거 사프라 존이야? 아닌데? 모두가 날 알아둔 그 날은 언젠간 찾아올 길은 누군가 앞서 달리 가네 죽여 이러지마 너 불 두 방이면 얘 끝나는 거야 불 두 방이면 돼 그래 이렇게 불 두 방이면 간다니까 이게 말 안 듣지? 날쌩마 타고 레이스 하지 않나? 아 여기서요 이건 또 날쌩마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홍이네요 아 쉽지 쉽지 레이스 개쉬움 아 했어? 넌 해봤니? 아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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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시하고 가도 되나? 무시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도 되는 거겠지? 갑시다 닥트리오 못 이기면 진짜 게임하면 안되네 야 근데 여기 원래 닥트리오가 없어? 원래 여기서 닥트리오 얘기가 나와야되는거 아냐? 그러고보니까 나 닥트리오를 본적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건가? 그냥 지나가는건가? 자 포니타 내놔 나를 시켜봐 불대문자 써봤자 소용이 없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갑시다 뭐지?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어? 어디로 도망갔지? 이거 뭐야? 외로운 이기를 안으로도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누구한테 말걸어? 아아 그냥 이 친구한테 엥? 뭐가? 오케이 들어갑시다 야 호시이 원래 많은거야 호시이 많을수록 좋은거라고 어? 고! 아이씨 한번더요 한번더요 뭔가 했네 아 이러지마 아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텅 하하하하하핫 헫하핫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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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내가 맘먹감이 이렇게 된다고 뭐래? 끝난거야? 안녕 포니타? 끝난거야? 이게 끝난거야? 끝이야? 이거 왜 한거야? 소름! 이게 끝이라는게 더 소름 애기좀 찾아달라는데?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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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여기서 괜히 나가면 안돼 오 불카노브 여기서 잡아 야 니 또래 여자애 아까 봤지? 봤어? 니 또래 여자애 봤지? 니 또래 여자애 봤지? 자 갑시다 켄카가 내리고있어? 사파리전 사파리전 조금은 다 들어가보죠 일단 여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 걸어보고 자 일단 체육관부터 들어가볼까요? 아 일단 마트에서 몬서볼 좀 많이 사죠 역시 몬서볼은 98개를 한꺼번에 지르는 정도 센스가 있어야지 계속 떼가는 방법 속에 얼마나 견뎌야 할지 무뎌지구나 사파리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 명물은 사파리전단 아 우리 기억안있게 할거야 망각야리지죠 일단 포켓몬센터 가서 체력을 회복을 하고 좋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보죠 오 야 이거 부셔 박치기 빠쎄 자 이 아저씨가 오케이 나 라이크 피쉬 좋아하지 좋은 낚싯대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센스있게 원래 받은건 바로 쓰는거랬어 등록시키고 봤지? 발쟁이 잡히는거 봤지? 필요없죠 자 이제 사파리존 귀화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거 같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기 찾아? 오케이 알겠어요 갑시다 사파리존에 갑시다 도장하구요 켄카 모였는데 있어? 자 갑시다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 자체 자체 그걸 할게요 자체 스토리로 따라갈게요 켄타우루스 보이는 족족 잡겠습니다 자체 스토리 켄타우루스 보이는 족족 잡을게요 이러지마 이러지마 잡히지마 다시 자 자 켄타우루스 보이는 족족 잡겠습니다 갑시다 자 갑시다 여기있죠 이리로 가야겠네 아 사파리존은 어디가든 맵이 똑같구나 그럼 여기서 퍼덕하게 배우지않나 그럼 여기서 퍼덕하게 배우지않나 요기요기 애들 모여있죠 아기 요기있죠 야 뭐야 아 이 버전은 포켓몬 애니 애니를 기준으로 만든 어 애쉬 어쩌고라는 버전이고요 도전에서 도전이 도전하시고 There are also 선생님 위의 가야됨 Sorry 레트라랑 몰아 바꾸자는거야? 레트라랑 몰아 바꾸자는거야? 안돼!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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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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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던져 그래 됐어 켄타로스 자 됐어요 자 켄타한테 먼저 갈게요 일로 가는거죠 아까 요기에서 얘가 밑으로 내려갔지? 아닌데? 좀더 안쪽으로 가야돼? 아닌데? 아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갑시다 오 럭키! 럭키는 던져 럭키는 던져 럭키는 도망가니까 켄카한테 말걸어? 말걸어야돼? 아아 애 찾고나면 아 뒷박 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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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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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쓸데없는 움직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쓸데없는 움직임은 최대한 없애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왔죠 아 나왔죠? 로켓단 티어 나왔죠? 자 이제 로켓단이랑 싸우면 됩니다 아보? 뭐 아보정도야 그냥 썬더볼트 한방 안되죠? 그러니까 마비 한번 걸어주고 자 썬더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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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또가스거든요 또가스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가스를 잘 잡을 수 있는 포켓몬으로 바꿔줘야돼 그게 뭐냐면은 피카츄야 그래서 마비 걸어주고 자 썬더볼트 썬 자 이칭구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입살가르기 소용이 없죠? 태클 야 무슨 로이 왜이렇게 세냐? 로이가 제일 센거 같애 자 끝났죠 그 애가 데타추동을 배워나? 알았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로켓단이 민용을 이제 잡으려고 딱 이제 민용이 등장했는데? 어? 어? 뭐라고? 어? 이건 뭔데? TM 2번을 받았죠? 어? 여기 어디야? 어? 그 애기 어딨어? 어? 그 어? 그 아기 어딨어? 아기 어딨어? 아 파드타기 아니에요 여기는 파드타기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게 HM 이 없습니다 이게 이 버전이 퍼뜩하게 없는 버전이에요 기어이님 안녕히 가시고요 하늘을 봐 비전머신이 없어요 비전머신이 없는 그겁니다 기술 머신이 아니라 기술 머신이라고 했나요 비전머신이 없는 버전이에요 지우가 다 해요 알아서 공중날개 빼고 다 한대요 2층으로 해도 말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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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오 쓰라크 쓰라크는 돈도 줘야지 실화 없어 아무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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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없어 없다고 멘탈이 쿠커더스를 자 요기 요기에서 어딘가 뭔가 있었던데 일로 내려가는게 아니라면 그럼 뭐 길이 왜 이렇게 더 있어? 내려갔어 길이 내려갔답니다 왼쪽으로 가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치? 그 위쪽으로 가 위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 아무것도 없어 위쪽으로 내려가 이렇게 봐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기는 아니라는거잖아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니 레틀 없다니까 용의 비닐로 받았어? 받았겠지? 받았겠지? 받았겠지 설마 용의 비닐로 헤엄칠 수 있니? 용의 비닐로 여깄잖아 기어이님 리아이여 잠깐 나갔다 오셨나 보네요 캥카한테 일일이 말 걸어봤지 내가 아까 말 걸어봤잖아 일일이 다 말 걸어봤어 쟤네들 대꾸도 안해 반응도 없어 도망친 캔 하는거거든 도망친 캔 하는거거든 그러게 그 도망친 캔가 어디갔는지가 중요한데 그 도망친 캔 어디갔는지가 중요한데 어디갔을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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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한건 민용이라 아까 보니까 여기 민용 있던데 아이 이러지마 에이 내가 워낙 뭔지 알면서 그러네 아니 이 친구들아 오호 에헤 ㅇㅇ ㅇㅇ 에헤이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민용 한번 보자 에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민용 한번 보자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잖아 에헤이 에이 털을 잘못 잡았다 에이 민혁을 잡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보자고 보여줄 수는 있잖아 인간적으로 잡자는 게 아니야 보여줄 수는 있잖아 어어 에이 오케이 좋았어 아이 느낌 좋았는데 아이 잘 봐 이번엔 된다 된다 됐다 이거 킹이 됐다 아이 센스가 없네 진짜 지금쯤에 잡혀줄 때가 됐는데 딱 한번 타보면 딱 잡혀야지 아까 로켓단 있었던 데가 어디지 여긴가 아 이럴수가 있나 극악의 확률로 신용이 나와요? 민용부터 우리 민용부터 보자 신용은 필요 없어 민용 신용보다는 민용 어 어머 어머 아니 이쯤에 했으면 나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이 친구도 믿었기에 잡혔다 팔에서 민용 팔지 않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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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자 보자 마지막 열 번만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 좋은 낚싯대 좋은 낚싯대 좋은 낚싯대 굿이야 굿 세번 좋은 낚싯대 좋은 낚싯대 좋은 낚싯대 네번 다섯번 아 낡은 낚싯대 에요? 아 진짜 잉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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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쯤에 했으면 잘했어 잘한거야 그만하자 됐습니다 아 재설이님 하이여 잠깐만 그럼 우리 어디가야되지? 아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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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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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왔어 보동님 아까 계시던데 얘 아까 있었어요 잠깐 방송가기전에 시작하기전에 그 뭐야 대인티님 방송 들어갔었어 뭐 주는거 없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랬지? 전쟁터인 방에서 전쟁터인 방에서 대타출동 누구한테 가르쳐? 이 버전 스타팅 진화 못하나요? 아니요 진화 하면 하지마세요 진화 진화하지마세요 어 따라가 대타출동 누가 누가 배우지? 배울애가 없는데? 배울애가 없어 리자드가 배우게 하자 이상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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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없앨 기술도 없어 다 좋은 기술이야 태클을 없앨거야? 아니잖아 이상희씨 다 좋은 기술이라서 아 아 얘 주자 얘 어니북이 주자 어니북이 어니북이 주자 저 어니북이가 쓰레기같은 기술이 하나 있어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거 이거 없애자 이거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갑시다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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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i 저게 고속스피니야? 아까 보니까 데미지 주던데 데미지? 대똥 같은 데미지 주던데 대똥같은 데미지 주던데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꾸 위, 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그러니까 나 그래서 그냥 데미지가 뿌리길래 그냥 아 안 좋은 기술이구나 했지 속도 올려주는 건데 그럼 좋은데 되게 좋은 건데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어 어 어 어 어 으아 그 자전거 이슬이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이슬이 자전거 구성었으니까 방금 받은 건가 그럼 속도 올려주는 거 아니야? 뭘 올려주는 거야 그럼 나아 바닥에 뭐 깐 거 없어지는 거야? 음 그거는 나는 별로 좋은 거 모르겠다 위아래 위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마음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확신하게 내게 말할 수 없어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eah 제설이님 추천 감사해요 8번째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야 이거 또 방송 새로 시작한지 2시간 30분 40분이 지났어 위 위 아래 감전 아래로 흔들리는 날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불꽃 회오리지 못 지ugen has the immediate back of this group 왜 말insky nå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eah 감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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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날 가르기가 안되면 태클 좋았어 잡았죠? 힙뿌리기에 거슬리는데 한방기 죽으면 되지 한방기 죽이면 돼 자 일단 이친구 한방기 죽여주고요 이렇게 한방기 죽이면 되는거야 이제부터 피카츄만 키워도 될 것 같죠? 피카츄가 점점 사기가 되가 와우와우와 아아 와우와 아아 와우와 아아 리자드는 순조롭게 레벨업 하고 있고요 와우와우와 아아 자 갑시다 됐어 됐어 자 간호수 누나한테 편지 전달했고요 나중에 피카츄 미러 전 떠야된 문이 다 걸려있네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뭐야 너 누구냐? 아 메타몽 이럴땐 야 감전이 일으키네 똑똑하네 이기여도 스토리상 아무런 문제 없어? 너 세월 흘러가서 네 삼년대던 날 네 이게 끝이야 자 팀 27 리그 우승해도 돼? 음 그래 옆으로 내려가자 여기도 뭐 다 깼네 뭐야? 방금 뭐지? 일단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촬영 좀 해볼까 볼게 30 아니야? 어 저 아저씨 뭐야 왠지 말구고싶게 생겼다 아저씨 좀 비켜봐요 아저씨 비켜봐 비켜봐 야야 비켜봐 비켜봐 오! 오 폴리건 오 오 오 폴리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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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억이 안나 어떻게 했는데 아 아씨 헷갈려 왼쪽 오른쪽 아래 뭐야 다 갔는데 위로가야 Jeśli 아래 돈 많으신 가보야 3000개 쏘신거 뭐가 뭐가 3,000개야 눈 아프죠 아 눈 아프다 눈에 아파 하면서 おあああ 아래! 아이... 2,500개? 아 이게, 이게 그거구나 국내에서 방영 안했다던 눈 아픈거 이게 그거예요 이거 왼쪽이었던가? 여기서 뭔지 모르겠네? 여기서 어딜가도 어딜가도 끊겨 아래로 가야되나? 흠 정기자속파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HP4 커가겠죠 또? 내가 보니 버퍼 엄청 걸렸을 것 같아 모두들 버퍼 엄청 걸렸을 것 같아 할거면 낮에 그래, 그럼 낮에 하자 나에게 말해줘 폴리곤이 나왔네 폴리곤 양략 폴리곤 줘 나 폴리곤 가질래 자아 갑시다 폴리곤 스토리까지 끝난거 오우야 루즈라 루즈라 이게 확실히 스토리를 따라가야 돼 아깐 없었잖아 아깐 없었잖아 스토리를 따라가야 돼 뭐야 뭐야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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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야 피카츄 있고 뭔데? 피카츄 왜그래? 뭐..뭘 원하는거야? 뭘 원하는거야 도대체 니들이 원하는게 뭐야? 니들이 원하는게 뭐야? 뭘 달라는거야 지금 아 피카츄 그냥 놔줄라 그랬어? 얘 피카츄 놔줄라 그랬어? 얘 피카츄조차 놔줄라 그랬어? 양아치네 이거? 얘 정신나간 놈 아니야 이거 자 2부에 얻었죠? 스톤타운 How about it? Maybe should return it to his owner How about it? NO! You can return it to you 뭐라는거야? 공간이 없다는건가? 공간이 없다는건가?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 아 잠만 보 잠만 보 하아 아 여기 주피스 썬더 스토리다 이거 그거다 주피스 썬더 파이어 누가 주피스 썬더가 더 쎄고 그거 있었잖아 그치? 어 나의 사랑 내 마음을 많이 내 마음을 많이 내 마음을 많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을 많이 피카츄 가자 야 너밖에 믿을게 없어 피카츄 가자! 홀 홀 홀 홀 재워 됐다 씨 아 이러지마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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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아 제발 오케 끝났어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자 잡았죠 에너지 좀 채우고자 한참걸리지만 에너지 좀 채우고자 한참걸리겠지만 에너지 좀 채우고자 전 시뮬레이션의 전략게임만 하는 사람이에요 회복 아이템 없어요 안 샀어 비타구매 후 턴자 RPG만 사는 저 옛날에 RPG만들기 게임 좀 많이 했었어요 RPG만들기 게임 아 간김에 좀 비워둘걸 아 잠깐만 그거 좀 구하고 오자 못 사는 건 아니시죠? 있어봐요 조금 있으면 잠 한번 나온다 아까 잠 한번 봤어 나 지금 질뻑이 좀 버릴게요 아 질뻑이가 아니라 저 켄타우로스 좀 버릴게 일부러 피하는 거니 스토어에 맡기고 사실은 나 갑시다 잡먹고 잡아야지 근데 안 잡아도 스토리는 짓는데 그래도 잡아야지 조유조점만 해요 사무구치 게임 좋아하시나보나 이브이 얻었다 이브이 얻었다 아 이브이 달라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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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현님 나가셨네 원래 저의 거요? 어 그랬던 거 같아 맞아 기억이 그랬던 거 같아 자 이제 2층으로 바꿀게요 워터군 보통은 포켓몬 뺏기나요? 뭐 주고 뺏기고 달리 났지 얘가 유일하게 찍힌 게 파일이었는데 파일이 누나 버리고 주고 뺏기고 자 프레돌 이러지마 그렇지 전혀 에너지가 안 돼 그렇지 으흠 질줄 알았어 이상한 시자한테 맡겨 오케이 알았어 이기는 거 봤지? 너도 이길 수 있어 응 으흠 너 역시 다시는 이러서 돌졌어? 돌졌어? 아 진짜? 돌졌어요? 어 진짜네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는 우리를 너도 바라디 사람까지는 바라디 지도 않을게 네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제발 제발 으아 자 쎄 쎄 생활압 응? 저기요 응? 뭐지 다 제거하는 것 같아서 제거 했는데 쓰읍 이친구가 계속 거뜨네 응? 아 저기 또 체육관이 두개야 일단 저기부터 해야되 아 이거 뭐지 잠반보 끝에 싸울 수 있지 않아? 잠반보랑? 못 싸우는 것 같던데? 아 저 격속폭행만 없어서 당황스럽다 잠반보 끝에 점프가 되는거 아님? 잠반보 끝에 점프가 돼? 무슨 소리야? 근데 요기는 왜 포켓몬센터가 없어? 아 간호수 누나가 밖에 있구나 고마워요 간호수 누나 내겐 꿈꾸듯 보물같은 사람 꽃처럼 희한 이건 왜 이래 이 물을 부어 아 이거 먹을거로 유인하는거네 맞지 않아? 이거 먹을거로 막 유인하는거 아냐? 그렇지 먹을거 좀 줘봐 아 이제 먹을거 좀 줘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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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다른 포켓몬 바꾸면 되니까 자 잤지? 자 에너지가 다 회복됐지? 그대는 신의 하늘에 저게 다 회복돈가